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 오빠입니다. 벌써 늦은 시간이 되었어요. 퇴근 시간인 것 같고 지금 한창 저녁 드실 것 같습니다. 저녁 드시면서 아니면 퇴근하시면서 한번 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좀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좀 속상하신 분도 있는 반면에 오늘이 또 좋은 기회다 생각해가지고 또 꾸주산물을 실천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서 참 그분들의 용기와 확신, 열정, 사랑을 보게 됩니다. 왜냐? 주가가 빠지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공포심도 느껴요. 공포심도 느낍니다. 두렵죠 항상 두려워. 왜 두렵냐? 더 빠질까봐 그래요. 더 빠질까봐. 더 빠지면 계속 빠지는 거 아니냐? 뭐 떨어지는 칼날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떨어지는 칼날도 한번 겪어보면은 그런 말 나올 만도 하죠. 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뭐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그렇게 실적이 나쁜 회사가 아니야. 그래서 무슨 악재가 그렇게 많은 회사도 아닙니다. 악재해봐요. 중국 정도? 그 정도지 특별하게 크게 문제 될 건 없어요. 앞으로 좋은 호재들만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홍여사. 홍여사가 지금 블록들이 있죠. 블록들이 있어가지고 과연 그 상속세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을 제외한다면은 크게 문제일 건 없습니다. 홍여사도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분도 나름대로 머리를 쓰겠죠. 너무 한꺼번에 왕창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씩 오르면 팔고 조금씩 오르면 팔고 하면서 어느 정도 떨어내겠죠. 떨어내가지고 세금 내려고 머리를 쓸 겁니다. 너무 급하게 떨어뜨리면은 주가도 훼손될 분들은 나중에 주주들한테 이거 원성도 장난이 아닐 거야. 빗발 칠 겁니다. 아무리 뭐 세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그런 식으로 비매너로 그런 행위는 어떻게 보면 용납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카카오 사례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뭐 스톡옵션 행사하는 거나 주식 파는 거나 그거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그래도 일종의 경영자 아니에요. 경영자. 경영자 임원 정도면은 어느 정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책임감 있는 모습.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회사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보여줘야 하는데 오히려 더 자사주 매임하면서 그런 신념을 보여줘야 하는데 오히려 막 팔아 제끼는 거야. 한 달씩 팔아벽고 한 달 지나도 팔아버리고 거꾸나 거기다 코스피 200 편입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또 그 호재를 가지고 또 팔아치우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소액 주주들이나 주주들한테 상당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윤리적인 면에서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개미들이 실망을 하는 거고 항의가 장난이 아니라 빗받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기업의 오너들이 중요한 것도 오너, 경영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진짜 자기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마음이 없는 그런 오너들이 있는 회사에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살행위야. 자살행위. 자살행위이고 진짜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할 때 한번 기업의 오너들을 잘 보세요. CEO들 한번 잘 보십시오. 진짜 정신 상태가 제대로 박혔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신 상태. 그리고 그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인지도 봐야 돼. 발받고 뛰는 사람인지도 보고 단지 자리만 차지하는 그런 월급쟁이나 하여튼 좀 그래요. 부동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CEO들, 경영진들은 결국 그 회사는 오래 못 가게 돼 있습니다.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되겠죠. 하여튼 요즘 근래에 들어서 가지고 너무 그런 회사들이 많이 보여서 약간 씁쓸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삼성전자는 뭐 그런 일이 없길 바라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좀 진짜 걱정, 뭐 걱정이라기보다는 한편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 생각을 해봅니다. 거의 뭐 확신 아니 확신하는데 그래도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잘해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잘해줄 거라고 믿고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윤리경영에도 뭔가 신경을 많이 쓸 거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우리 주주분들은 이렇게 사요. 열쇠 조식 사드라고 열쇠 조 구매하고 떨어질 때 줍는 재미. 떨어질 때 줍줍하는 거지 뭐 줍줍. 오를 때 줍줍하는 것은 힘들어요. 오를 때 줍줍하면인지 뭔가 좀 비싸게 산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떨어질 때마다 딱 여러분들 기회를 보고 저렴하게 산다. 저렴하게 사야지 저렴하게. 무조건 저렴하게 사는 게 가장 최고예요. 최고지 뭐. 아무리 좋은 주식도 비싸게 살면 의미가 없어요. 쌀 때 사자. 저렴하게 사자. 여러분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사다 보면 보람으로 느끼겠죠. 하여튼 그래요. 저는 뭐 요즘 분야 카카오나 오스텐 임플란트나 요즘 그런 사태를 보면서 많은 것을 또 깨닫고 배우는 건데 하여튼 개미 죽이는 회사들은 진짜 아니다. 여러분 이분처럼 개미 죽이는 회사는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들어가지 마시고 이 주식판에서는 믿을 사람 없어요. 절대 믿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증권사 애들도 믿을 필요 없고 슈퍼 개미도 믿을 사람도 없어요. 슈퍼 개미도 믿을 거 없고 애널들도 믿을 수는 없어요. 자칭 주식 전문가라고 나타난 놈들도 믿을 필요 없어요. 천만 오빠도 뭐 믿을 필요는 없을 거야. 근데 천만 오빠는 믿지는 말고 그냥 여러분들 멘탈 관리만 하고 따라오면 돼. 따라오면 돼요. 따라오고 저는 믿으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 공부 좀 하라 하는 거예요. 공부. 그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다양한 소식도 들어보고 다양한 기업이 내부적인 소식도 보고 뭐 이것저것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신이 생깁니다. 왜냐 그래도 다 여러분들 성인이잖아. 성인. 그리고 뭔가 잘못됐다.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성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제가 항상 하는 게 너무 조급하게 하지마.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버리고 빨리 벌려고 하는 그런 것도 버리세요. 그런 마음도 버리고 그냥 차분하게 오래 가요. 오래. 장투한다는 생각으로 가지라는 겁니다. 장투. 장투가 참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깐돌이 형도 계속 장투를 합니다. 직진으로 가지만은 이 장투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다 보면 약간 좀 처질 때도 있고 계속 처질 때도 있어요. 사람이라니 그렇잖아. 그 리듬을 타잖아요. 리듬. 그 리듬을 타더라도 그 리듬의 축은 가야 돼. 직진해야 돼. 직진. 직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힘들면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격려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는 겁니다.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는 거야. 본인 또한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힘들면 오빠가 힘내라고 격려도 하는 거고 잘못되면 막 혼도 내고 잔소리도 엄청 하잖아. 옛날에 잔소리 대망이야. 잔소리 대마왕. 잔소리 너무 많다. 너무 많이 한다고 한때는 그런데 잔소리도 많이 하고 독사같이 굉장히 독하게 합니다. 스파르타식으로 엄청 좋아요. 여러분들 잘 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 내가 미워하는 마음가들 하겠습니까. 하여튼 꾸준히 모읍시다. 꾸준히 모으고 수량 많이 확보하십시오.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 알겠지만 진짜 수량 많은 사람이 장땡이구나. 깡패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거라니까. 그런데 이러면 돈이 없어요. 당연히 돈이 없지. 그러면 돈이 없으면 부업이라도 열심히 하든지 생업에서도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한 푼 한 푼 모으려고 노력하세요. 너무 한꺼번에 살 필요는 없습니다. 목돈이 있어도 한방 저지르지 마시고 분할 매수하는 그런 습관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힘내시고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할게요. 저지 flattering. 아kä